저는 이제 언론은 여러 가지 형태를 세계인들 또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전달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록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내용들. Thank you again. Can you tell us what is happening right now in terms of preparing for the resumption of international tourism, whether it's vaccine, passports, etc.? 백신 접종이 집단 면역으로 가는 그런 시점에 상대국들과의 또 우리의 방역 상황들을 서로 점검해서 합의한다면 백신 여권도 트래블 버블 차원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